AI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 운전부터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받는 것까지 일상이 전례 없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안에 설치된 대형 터치스크린. 볼륨을 높여달라고 말하자 알아서 조절해줍니다. 지니야, 볼륨을 키워줘. 운전 중에도 음성명령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량용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CCTV는 촬영된 사람들의 연령대와 성별까지 인식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알려줍니다. 인공지능 카메라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졸음운전 등 위험사항을 적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엄청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서빙 로봇도 한 차원 진화했습니다. 이 로봇은 무게를 감지할 수 있어 서빙이 끝나면 배식구로 알아서 돌아갑니다. 전선과 문턱 등 장애물이 있어도 국물 등 액체가 넘치지 않게 실어나릅니다. 이러한 국내 IT 제품들은 안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까지 판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만나 더욱 똑똑해진 K-디지털 기기.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